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피스를 조금 물고 불 때 주법의 조건이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야 소리가 좋아질 남 있잖아 피스를 조금 물어야 돼요 피스를 조금 물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소리가 이뻐져 맞아요 소리 피스는 내가 우리가 지금 물고 있는 이 포인트가 점점점점 조금 물을수록 좋거든요 훨씬 더 소리도 둔탁해지고 훨씬 더 소리도 모아지고 이뻐져요 단 입에 힘이 조금 물면 물수록 입에 힘이 없어야지 돼요 입이 굉장히 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물라고만 가르치면 안 되고 조금만 물으라고 해서 진짜 조금만 물고 불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조금 물었을 때 소리를 이쁘게 낼 수 있는 주법의 지금 상태인가를 먼저 내가 알아야 하는데 내가 조금 물 때 소리가 되게 원래 내던 것보다 답답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물었을 때 계속 소리가 안 나거나 삑삑거리거나 리드가 피스랑 붙거나 이러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아직 내가 그렇게 조금 물어가지고 소리를 낼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무는 것은 내가 원래 물던 거가 굉장히 편해지고 더 조금 더 소리에 대한 도약이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조금 물게 내가 이렇게 앞당기는 건데 이 조금만 문다고 해가지고 또 소리가 이뻐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조금 무는 만큼 또 입도 되게 모아져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아지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막 입을 이렇게 주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이제 호흡을 많이 쓰잖아요 그 호흡이 나한테 맞는 주법을 가져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주법을 이렇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뭐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절대 아마추어분들한테는 쥐약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내가 편해야지 돼요 그렇게 주법이 됐었을 때는 내가 되게 편한 상태일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아마추어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조금 물고 있다 그러면 조금 무는 거에 대한 입 상태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무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물으셔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지 소리 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피스를 조금 물고 물었을 때 소리가 나는 주법의 조건이라면 조금 물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원래 물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불고 편안하고 입에 힘 빼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색소폰을 잘하고 소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야 너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스마트폰 요즘 다 스마트폰 시대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나 소리 내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럼 내가 되게 답답하구나 내가 되게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연습과 그러한 판단을 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 향상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 강의에 또 큰 응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셔서 이 색소폰 학교 강의 만드는 데 굉장히 큰 힘을 주시면 제가 이 강의를 앞으로 많이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널리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 최고의 프로가 될 때까지 색소폰 학교의 강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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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